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조파업이 4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졌던 노사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협력업체 노조의 선박 작업장 점거 농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노조 임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력업체 노조파업 47일째 교착상태에 있던 노사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교첩을 임해가지고 빨리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서 법원은 협력업체 노조의 일도크 점거 농성이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사실상 퇴거를 명령한 상황 고용노동부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화를 좀 주선하면서 대화 이어가는 역할하고 하청노조가 지금 전복하는 위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빨리 정보를 풀어라 이에 정부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정부가 민주노조와 대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크 점거 농성으로 작업 공정이 중단된 가운데 대우조선 노동자 500여 명도 오늘까지 이틀 동안 야간 작업을 중단합니다 대우조선은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의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협력업체 노사는 23일을 사실상 최종 기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경남경찰청이 대우조선 해양 협력업체 선박 점거와 관련해 집회와 시설물 점거 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거제경찰서 전담수사팀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해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번 주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아 전기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방의 피해와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합니다 그 첫 순서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경남의 LNG 발전소 예정지 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짚어봅니다 심층 기획팀 이대왕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LNG 발전소 대부분이 경남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석탄 발전소 퇴출을 천명한 건 2년 전입니다 석탄 발전소 57기 가운데 노후화된 30기를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기존 노후 석탄 발전소가 몰려있는 경남의 통역, 고성, 하동, 합천 등 자치단체 5곳이 유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발전사업자의 주장대로 LNG 발전이 결코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데다 2030년 정부의 탈탄소 목표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LNG 발전소는 실제로 석탄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50에서 70% 정도의 온실가스를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키운 건 한국 동서발전소의 내부 문건이 유출된 2019년 LNG 발전기를 껐다 켜는 과정에서 유독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는 7000ppm까지 치솟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남의 LNG 발전 반대 대책위는 주민 건강권 우려에 대한 부식도 없이 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산권 침해 논란도 거셉니다 앞서 전력 자금률이 낮은 대구시와 대전시가 지역산업단지의 LNG 발전소를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최근 사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 수돗물 유충 사고 열 하루째인 어제도 진해구 석동정수장과 가정집에서 깔다구 유충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취수장 주변에서 붉은 깔다구 유충을 발견했다며 환경부에 수질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제락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에 낙동강물을 공급하는 본포 취수장입니다 환경단체가 이곳 취수장 부근에서 붉은 깔다구 유충을 채집한 것은 지난 15일입니다 붉은 깔다구는 뻘에서 살아가는 4급수 지표종입니다 앞서 13일에는 대구 지역 환경단체가 대구 매곡 취수장 주변에서도 깔다구 유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창원 수돗물 유충 사고를 낙동강 수질 악화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취수 원수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이번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향후에 반드시 재발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채집한 유충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석동정수장과 같은 낙동강물을 공급받는 창원 반송정수장에서는 깔다구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수 공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정수장 내부에서 찾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창원 수돗물 유충 사고 열 하루째인 어제도 석동정수장 생산 과정과 진해구 가정집에서는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집에서 유충을 발견한 민원은 모두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시는 사태가 장기화되자 어린이집과 치약계층에 병에 든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안수 경남지사는 식수 문제는 민감한 것으로 차고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도 공급을 책임진 시장군수와 경상남도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제락입니다 많은 양의 비를 쏟아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경남지역 아침까지 빗방울만 다소 떨어지는 정도겠습니다 합천과 함양 등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오늘 다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겠고요 특히나 내륙으로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으로는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으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지역의 출근길 23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에는 밀양과 창령이 34도, 의령과 하만, 양산은 33도까지 오르며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부지역은 남해가 25도, 사천이 23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21에서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합천과 하동 사천이 34도, 산천과 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로 내려져 있는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결도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남해상과 동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끼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모레 전국 곳곳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창원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이 남성이 지난 4월 한 파출소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한 남성과 동일인인 것을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김해시가 상동면 메리와 화현, 감로 등 낙동강변 주차장 5곳에 침수 위험을 알리는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가 내려 낙동강 둔 채 침수 위험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하거나 차량 주인에게 위험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김해시가 웹툰과 지역 정보를 결합한 유라 툰빌이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합니다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역 특화 사업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내년 말까지 도비 등 5억 4천만 원을 들여 김해시 유라 카페 거리에 있는 카페와 식당, 공연장 등 상권 정보를 메타버스 공간에 만들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이르면 오늘 첫 시험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비공개로 시험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비행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됩니다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전수권대회가 내년 5월 3일부터 10회일 동안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 진주대회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경기로 아시아 45개 모든 나라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 역도 전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확정된 일정에 맞춰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범한 퓨얼셀이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친환경 선박 실증 연구를 진행합니다 범한 퓨얼셀은 내년 12월까지 약 55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암모니아 연료를 개질한 수소에 적합한 30톤급 중소형 연안 선박용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가 끝나지 않은 모험이란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고성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의 마지막 장면 강남 소식 전해드린 후 악몸 수소 아래쪽 산업 산업 소식 전해드린 후 날까지 다 Sean